Q. 장면의 전화 자, 장면들 아, 나만 잘 모르는 것 같아 아, 잔잔 뭐야, 이렇게 지금? Q. 장면들 Q. 장면의 전화 Q. 장면의 전화 들어가는 사람이 1박 2일 동안 그 벌칙을 받게 됩니다. 잘 이제 그 벌칙을 하셔야겠죠? 이거 분실하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잠깐 쉬어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형들! 잠깐 쉬어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너 돈 많아? 자 먼저 여기부터! 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유미쿼터스 4차 산업시대에 맞춘 둘 셋! 고였어요 고마워요 장준 주찬입니다! 주찬이가 노래를 잘해서 행복합니다. 밤이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문의 여쭙습니다. 저는 농구를 잘해서 행복합니다. 저는 키가 크지 않아서 행복합니다. 영어를 잘해서 행복합니다. 사실은 귀가 커서 행복합니다. 저는 귀를 뚫자 해서 행복합니다. 신발을 신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옷을 주셔서 행복합니다. 자기를 주셔서 행복합니다. 동현의 멤버 중에 동현 씨가 최고로 좋아 운이 흐름이 근데 여기가 주위에 친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본인이 그걸 못해. 제가 7년째 구애하고 있는데. 제가 좀 거절을 많이 하는데. 저희 팀 한 번만 바꿔도 돼요? 재현이 형이랑 지봉회랑. 재현아 너 인정받은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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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가 중독만 중독만. 내가 갈게. 얘는? 얘는? 저것은 드르릉데! 바다에 싸는 건 우럭! 우럭? 바다에 우럭살려고? 바다에 우럭살지 않아요? 바다에 우럭살죠? veer, 부웁! 이젠 podem 아니 experiencedv 비결과 otherwise cohesive chủ이 유세기 기숨 Apparently 여보 2위 방탄 Stage 4위 Bang estou 너 왜 그랬어 나 잘하고 처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잘해 형은 그냥 옆으로 좋아 좋아한다 x3 얘 오늘 얼굴이 웃겨 너 갑자기 그렇게.. 그래 비주얼 공격하는 거 아니야 뭐지? 부탄 가스가 없어 가스가 없어? 내정에? 아, 가즈음은 있어. 우리가 안 사왔어. 사와. 사와. 안 사와요. 자, 준비! 시작!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간곤 할아버지가 터졌... 잠깐만, 잠깐만. 저요 신고할게요! 이거 뭐야? 잠시만. 스톱, 스톱, 스톱. 아, 왜요? 아, 잠깐만. 안 돼요? 저기요! 너무 흥이 나가지고. 신원이 형이 기가 아파가지고. 못 이길 것 같아요. 들릴 수가 없어요.